진짜 이런식도 전시관의 참제분들 임시 용띠 제 동생이 용띠인데 용띠분들은 운세를 봐볼게요 어제는 23ischer이 되었는데 근데 올해는 지금 22살부터 22살부터 경진생이 내년에 23살 되죠? 올해는 내가 2021년도에는 시직의 문이 열리고 또 직장의 문이 열리고 아니면 내가 안 오르던 성적이 오른다던가 그런 좋은 기회로 들어서 기운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 기운을 삼재때는 다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삼재때 이런 말이 있죠? 삼재때 버는 돈은 평생 안 나간다고 이 27살 경진생 용띠분들 그냥 하더니 꾸준하게 변함없이 그냥 밀고 나가세요 제자리 걸음하세요 움직이지 말고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제자리 걸음 마세요 욕심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삼재라고 너무 그래도 삼재는 삼재야 너무 욕심내서 괜히 내가 좋다고 해서 욕심내더라도 앞으로도 전진하다던가 뭘 벌린다던가 그러면 안 되니까 그냥 내가 이 삼재바람으로 가만히 있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음 오케이 그 다음에 서른 넷이죠? 서른 넷 분들 이분들은 승진 삼재리도 나 좋아하는 디들 요번에 있었어요 그쵸? 닭디분들 얼마나 좋아? 그쵸? 의외로 삼재리도 참 좋았잖아요 그쵸? 금전만두사람도 있고 제주위 닭디분들도 되게 다 좋더라고 서른다섯 살 내년에 서른다섯이죠? 이분들도 승진기도 보이고 동업자가 생긴다던가 이런 좋은 직장으로 월급이 올라간다던가 삼재도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쵸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마흔여섯 마흔여섯 정진생 용띠죠? 내년에 마흔유곱 들어와요 그쵸? 이분도 아까 말씀드렸죠? 대성주군이던가요? 그럼 마흔유곱에 들어오는 성주군은 말년에 지장이 있나요? 성주는 어쨌든 우리 집안의 대들보의 신이에요 대들보가 무너지면 집안이 무너지고 대들보가 있으면 집안이 바로 쓴다 그러잖아요 집안에 오신 신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대들보가 바로 쓰는 그런 큰 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신이에요 성주신이에요 운중에서 운중에도 제일 좋다고 들었어요 응 제일 좋아요 이거는 내가 뭐 해마다 오는 것도 아니고 신년원 밖에 찾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내년에 삼재가 들면서 성주인이 들어오니까 삼재풀이 잘하시고 운으로 갖다가 잘 받으셔요 그러면 아마 대박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58이죠? 응 58 내년에 삼재가 들면서 아홉사 삼재하고 아홉사하고 겹치는 격이란 말이에요 아홉사 때는 뭐 결혼도 하지 마라 뭐 모두 하지 마라 많이 그런 말이 있잖아 삼재보다 어떻게 하면 더 힘든 게 아홉사야 건강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 또 사기성 나도 모르게 뭐 이제 퇴직할 나이잖아요 대부분 네 그러면 퇴직할 나이에 운수가 바뀐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 또 뭔가를 또 준비를 해야 돼 네 그 다음에 옆에 이런 유혹이 많이 들어오겠죠 항상 귀를 닫으세요 어... 모든 의심을 해라 모든 의심하고 이 분들은 좀 삼재네요 삼재네요 삼재 아홉사까지 같이 겹쳤어요 그렇다보니까 좀 사기를 당할 수 있다 당할 수 있으니까 그냥 굳건하게 귀를 닫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지까지 용띠분들의 운수를 풀어봤는데 사실 용띠분들은 자기 자신이 되게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있어요 아무래도 자기가 일단 동물 중에 제일 신비한 동물이잖아요 1등인 줄 알고 굉장히 강하고 맞아요 제 주변에 용띠가 진짜 많은데 다 똑같아요 맞아요 취진력 좋고 취진력 좋고 리더십 있고 자존심 강하고 자기가 제일 잘 났고 참 취진력은 굉장히 좋아요 저 용띠분들이 이 영상을 꼭 봐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그 말씀을 드리고 항상 힘입고 항상 조심하세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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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중 Can var あar ब 한글자막 제공 및 gratefu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